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가리 닥치라는게 아니라 내가 하고싶어요 내가 한다는데 뭘 아가리 닥치라 말아야 이미 저한테 시비를 거는거죠 이거는 디디님의 말씀이 되게 지당하신거 같은데요 네네 맞죠 날이 선 얘기는 서로 안했으면 좋겠습니다 방장님 얘기 좀 듣고싶어서요 저도 나중에 혹시라도 깜빵에 들어갈 일이 생길지도 모르니까 그래서 저도 이제 미리 예행연습한다고 생각하고 미리 경험해보신 분한테 좀 질문을 드리고 싶어서요 아 맞아요 네네네 전신문신님 혹시 그 방장님 시보 출신이란게 무슨 뜻인지 제가 전혀 몰라가지고 소년원 초본중에 시보 초본이라고 소년원 2년원 가는게 있어요 아 소년원 갔다오신거에요? 예 징역은 17개월 사신거구요? 예 아 그러면 소년원 엘리트코스를 밟으셨네요 예 6호 10호 갔다왔어요 어 공장과학 6호 10호 호수가 뭘 얘기를 하는거죠? 그냥 모르겠어요 저도 잘 케이크호스 아닌가요 혹시? 아니 근데 그 몇호 출신 몇호 출신 이게 뭘 의미하는건지를 몰라갖고 예 아 이유야 그거죠 일단 호수가 높으면 제일 좋은거에요 아 6호 다 먹거든요 그러면 1호 면은 뭐 저기 살인범들만 있는거에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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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호는 이제 엄마 손잡고 집가는거고 아 1호는 되게 죄질이 약한 타입이고 그러면은 방장님이 10호면은 몇 호까지 있는거에요? 10호가 최고에요 10호까지 10호가 최고에요? 예 네 와 그러면 사회로 기어 나오지 않아야 되는거 아닌가요? 맞기는 한데 코트같은 새끼를 죽이려고 하는거죠 아 저같은 새끼를 죽이겠다고요? 네 사례아빠 가시는거에요 지금? 네 그 공연한 곳에서 특정인을 잡아다가 죽이겠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거기다가 지금 전과범이 말이죠 네 뉴턴 소리좀 꺼주시면 안될까요? 아 진짜 아 시바라 꺼져 뉴턴 개새끼야 방송소리 끄라고 강사했어요 예예예 아니 그리고 그러면 저 뭐야 뭘로 갔다오셨어요 죄명이? 저는 강도랑 특수사기랑 특수절도 폭행 와 진짜 지리긴 한다 내가 근데 좀 기분 나쁘게 듣지 마시고 네 제가 이렇게 흉악범들이 있잖아 아 시발 진짜 말하는데 왜 이렇게 자꾸 저걸하지 개추왕 시바라 아 죄송합니다 기침소리 내지 마 이 시발새끼야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옷 소매에다 기침이 알았어? 네 알겠습니다 죄송합니다 너만한 새끼가 아이고 아 죄송합니다 죄송합니다 전신문신님 네 그러면은 흉악범이시잖아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네 혹시 이게 유전적인 영향도 있다던데요? 아 왜 웃어 왜? 아 나 패드립 친게 아니라 아 그니까 물어본 거잖아요 맞죠? 아 웃겨가지고 약간 그런 말 있잖아 콩 씨문데 콩나고 팥 씨문데 팥 난다고 맞긴 해요 아빠가 빵패가지고 아 악강이었어요? 네 그거 에반데 어우 시발 짜친다 야 아버지가 깡패셨는데 왜 본인은 계좌범으로 들어가셨어요? 어 그러게요 아버지도 진혁을 15년 살았어요 아버지가 진혁을 15년이나 사셨어요? 네 접견 갔을 때 무슨 얘기 해주던가요? 아 저 태어나기 전이에요 아버지가 연세가 있으셔가지고 아 아 완전 차무식 그 자체네 문화 이거 제 인스타 아이디거든요 진 이거 진짜 인스타에요? 예 아 근데 이미 아 저 방송하고 있는데 저는 채팅창에 그거 안 나오게 해놨어요 예 그 안 볼 거야 비용신 깡패새끼야 아 아니 근데 예 그렇게 전가가 그렇게 많으면 이제 앞으로 뭔가 사회에서 사회 일원으로서 어떻게 활동하려고 그래요? 아니 그 소년원은 전가 안 남아요? 소년원은 전가 안 남는 거 나도 알죠 근데 이제 일단은 징역을 17개월 살다 오셨으니까 예 그니까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는 거지 앞으로 나가서 뭐 뭐하고 살 건지 저 그거에 대해서 얘기 좀 해달라는 거지 아 방송 소리가 계속 들리네 생활해야죠 생활해야죠 저기 조폭으로? 딸대 하면서 이제 밥 똥딸 해야죠 이제 밥 똥딸이 뭐야? 예? 밥 똥딸이 뭔데 아 좀 닥쳐 아 시발 저기 방장님 예 그러면은 저기 그 생활한다라는 거는 아 방 관리 좀 해라 이 병신 멍청한 조폭새끼야 범죄자새끼야 누구 강태야 돼요? 아니 시끄럽게 키크크 강태 예 했어요 그리고 한새끼 누군지 찾아낼게 존나 시끄럽네 이거 개추웅 저새끼 강태 예 했어요 어 잘했어 잘했어 말 잘 듣네 존많은 새끼 아니 미안합니다 아니 죄송해요 죄송해요 아니 아 제가 이제 내쌍에서라도 내쌍에서라도 좀 닝같은 분들한테 좀 함부로 대해보고 싶었거든요 아 예 월미도 같은데 이제 새벽에 늦은 시간에 가면 닝같은 새끼들 많아요 형광바지 입고 저탱이 출렁거리면서 시발 쭈티 입고 예? 옆에 진짜 이쁜 여자애 끼고 다니면서 벤츠 타고 오는 그런 애들이 많더라구요 전 진짜 1번이어서 그런거 아니에요 음 저탱이 출렁 그렇구나 아니 근데 제보 들어왔다 형 저새끼 닉네임 바꾼거야 토크홈 맨날 따라오는 새끼야 방지 어그로 끌고 형 오길 바라는 새끼라고 예? 저 오늘 깔았는데요? 그러면 닉네임 저거 한번 봅시다 예 공개 한번 해봐요 닉네임 공개해봐 어떻게 하는거에요? 오늘 진짜 오늘 깔았어요 나가기 위해 설정 눌러 네 눌렀어요 프로필 설정 예 눌렀어요 프로필 공개 공개로 되있는데요? 어 등록된 히스토리가 없습니다라는 진짜네 네 진짜에요 어 진짜 그럼 너 정말 조폭이 아 그 진짜 징역살 나온거 맞아? 네 진짜 진짜 살았어요 아니 니 몇살인데? 저 열일곱살이요 에? 열일곱살이요 저 소년원 17개월 살았어요 고봉 광주 돈보스쿨 아니 열일곱살은 교도소 못가잖아 소년원 갈 수 있어요 아 그러면 소년원만 갔다온거야? 아 소년교도소가 따로 있잖아요 아 이 병신 개잡범새끼네 꺼져 이 소노방이나 훔쳐먹는새끼야 이 시발 누가 보면 이 개새끼 뭐 되게 뭐 엄청 무슨 뭐 어? 대단한 그런 사건 일으키고 그런 새끼인줄 알겠네 소노방이나 훔쳐먹는새끼네 아 유스 나와요? 아 님 나와요 님? 유스 치면 나와요? 예 뭐 뭐라 치면 나온대 영등포 시설 11명 탈출이야 치시면 나와요 오 진짜로? 야 링크 좀 줘봐봐요 영등포 시설 11명 뭐하고 뭐지 이게? 아니 근데 너 지금 17살이라고? 아 광태 좀 해? 방을 막아 이 병신아 와 있네 진짜로 초순에 보호시설 11명 탈출을 절도해가 아 링크 좀요 강덕이님 이거 님이에요? 얘 저 진짜야? 근데 왜 이렇게 자랑스럽게 뭐여? 재지워놓고? 이거 재지워놓고 야야 좀 줘봐봐 아니 저기 잃을 게 없어서 그래요 아니 근데 니들이 얘한테 뭐 이렇게 할 그건 아니라고 봐요 저는 아니 할 게 뭐 아니라고 보는 게 아니라 형 맞잖아 근데 아니 잘못된 짓을 했는데 아니 잘못된 짓을 했는데 그냥 지나가면서 제 3자가 타인이 에휴 똑바로 살아 이러면은 솔직히 저 새끼 입장에서 똑바로 살고 싶겠냐 널 죽이고 싶겠냐 아 절 죽이고 싶겠죠 그렇지 그러니까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죠 아 맞네 뭔 소리야? 아 바로 이해해버렸다 아 그니까 뭔 말이냐면은 나한테 나는 솔직히 그렇게 생각해 나는 솔직히 나한테 딱히 피해주지 않은 사람에 대해서 뭔가 이렇게 좀 뭐 도덕적인 어떤 그런 거를 바라는 거 자체가 잡대를 그치 어 좀 볼게요 방패 아 씨 방 비범 걸 줄 모르네 방장 아 이 새끼 처음 하나 보내 진짜 토커는 나 걸었어요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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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 진짜네 아 이게 이중에 너가 있다는 거야? 예 청소년 보호시설에서 와 나 진짜 이해가 안 간다 그냥 왜 탈출함 근데? 그 X같으니까 탈출하죠 특성 탈출도 아니고 아 그니까 소년원에서 탈출을 감행한 거야? 예 그냥 단체로 소화기 뿌리고 신부님들 다 쏘고 이 새끼 완전 마이클 스코필드네 시군이 당장 마이클 스코필드라고? 거의 한국의 빠삐 프리즈브레이크야? 이 새끼 빠삐옹이네 왜 빠삐옹이야 아니 너 나중에 잡혔어? 빠삐 두 번 탔어요 시음 두 번 했어? 예 와 X된다 빠삐옹 어감 X떄 아니 근데 진짜로 왜 그랬어 왜 탈출했어 아니 그니까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아 이 디디님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일단 친구들끼리 전체로 할 거 없어가지고 탈출했죠 밤에 토보로빵이 먹고 싶다던지 뭐 그런 거 아니었어? 그런 건 아니고 아 그런 건 아니고 사회로 그냥 나가보고 싶었던 거네 예 그쵸 그럼 무인아이스크림 가게 가서 키오스크 빠겠네 야 이 시발 새끼야 시발 무인아이스크림 그 저기 점주님은 뭐가 되냐 이 개자식아 이 새끼 진짜 도라이 새끼네 이거 아니 돈만 훔쳐가면 되지 키오스크를 왜 빠개 코트님도 조심하세요 뭘 조심해 개새끼 현금 250만원 훔쳤다고 아 그게 현금이 그 돈통 같은 게 있었나 보네 그니까 키오스크에서 부시고 거기 안에 돈이 있는 거죠 아아 그걸 근데 거기에 250만원이 들어있었어요? 예 원래 다 그렇게 들어있어요 아 그래요? 와 한 군데에 턴 게 아니라 네네 왼쪽 털고 오른쪽 털고 번갈아가면서 지그재그로 턴거죠 뭐 니미 턴 거예요? 예 단체로 같이 털었죠 와 근데 비군이랑 시군이라 되어있는데? 아니요 단체로 털었어요 그리고 같이 털해서 잡는데 어떤 새끼야 돈 다 들고 제껴가지고 와 그 안에서도 분란이 일어났어? 예 거기서 여자친구 만나러 간다는 새끼 있고 택시 타고 엄마 보러 간다는 새끼 있고 이거 완전 넷플릭스 영화의 한 장면이네 예 그쵸 거의 실미도네 아니 그러면 저는 궁금한게 님이랑 같이 범죄를 저질렀던 공범들 있잖아요 그분들은 그 부모님이 뭐 그런거 없죠? 좋은 가정환경에서 자는 친구들이에요? 근데 다 자주 좋은 환경에서 자라는데 아이 지랄하지마 야 아 야 가정이 안좋으니까 저런 짓 저질리겠지 에이 그건 말이 안돼 그건 말이 안돼 친구들끼리가 같이 한거죠 단체로 그냥 친구 잘못 만난거야? 친구들이랑 다같이 죽일때부터 그냥 어 이거 저 뭐야 그 내가 봤을때 너는 조폭이 아니라 그냥 빨리 직업 학교를 들어가갖고 하는게 맞지않아? 아니요 그러기엔 아직 늦어가지고 학교도 자퇴하고 아니야 뭘 늦어 너 아직 젊어 인마 여기 있는 지금 위에 있는 친구들 다 백수에다가 그래 아니 열일국이고 그러면은 충분히 사회 나가갖고 뭐라도 할 수 있을텐데 거기다 기록도 안남는다메 왜 무슨 생활을 하겠다고 지랄 범죄가 재밌어? 너 거기 갇혀있는게 재밌냐? 예 재밌어요 왜? 재밌다고? 아 이런 쓰레기새끼 야야야 너 그럼 너 군대 짱박아라 그냥 그래 같이 있는거 좋으면 군대 짱박아 비슷해 진짜로 비슷해 아니 뭔 닭장 속에 들어가있는것도 아니고 뭔 그런 데서 이렇게 뭐 받추고 배식하고 자유를 잃어버리잖아 어 맞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그런게 너무 좀 힘들거 같은데 내가 봤을때는 아니 재밌어요 좀 애들끼리 또 놀고 싸우고 애들 때리고 하니까 재밌어요 와 개쓰레기새끼다 넌 진짜 아니 근데 개쓰레기라고 욕해봤자 저한테는 타격감이 없죠 예 그쵸 오히려 자랑스러워려나 아니 그런건 아닌거 같고 멘탈이 이미 쎄죠 그런데 가까우니까 음 아니 근데 이게 환경이 나쁘다 그래갖고 다 범죄를 저지르지는 않아 난 솔직히 그래 음 그쵸 환경이 나쁘지만 그 나쁜 환경 속에서 내가 잘돼야지 내가 이러면 안되겠다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진인 애들이 있어 맞지 어 근데 이 새끼는 좀 문제가 있네 진흥 문제야 진흥 그런 생각을 못하는거 아냐 07년생인데 이런 범죄를 와 알겠다 저 그러면은 저 광장아 예 너 인스타 아이디 아까 깠잖아 예 그거 방송에서 공개해도 돼? 아 예? 방송에서 공개해도 되냐고 예 하세요 어 알았어 링크 줘봐봐 아 저 아는 사람은 알거에요 어 어 너 좀 유명한가 보다 유명하죠 맞짱 뜰래? 어 예 아 저 돼지랑은 좀 못싸워요 아 어조비네 이거 예 진짜 싸우면은 누가 이길려나 궁금하긴 하다 내가 이기지 전말은 야 전신분실한데 키랑 몸무게 어떻게돼 저 180에 75요 에이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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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17살이랑 맞짱 뜨면 내가 이기지 손님 안에서도 헬스 했고 에이 헬스 헬스는 이 씨발 헬스는 형성근육이지 아 아니 나는 안상용근육 아니야 그거 아 근데 아무도 몰라요 코트형이 질수도 있고 이길수도 있어 아니 죄송한데 코트형이라고 하는게 저 새끼 존나 그래요 딱 봐도 체력도 존나 약할거고 아니 애초에 진혁에서 매일 싸우는데 실전이 다 돼있죠 코트 개조빨일거 같은데 코트형도 시청자랑 맨날 싸우잖아요 코트형도 시청자랑 맨날 싸우잖아요 아니 나는 그 실전무술을 넘어서서 이제 그 저기 살상무술을 배운 사람이라서 코트형 정나 불주먹 아니에요? 정나 피바다 정나 피바다 정나 피바다 내가 살상무술을 배웠기 때문에 전마랑은 싸우면은 저 새끼는 초전박살나지 아니 초전박살나 암마방 아가씨랑 싸운거 아니에요? 하하하하하하하하 야 야 좀 친다 저기 친다 아니 반납이 좀 친다 저도 암마방 많이 가가지고 코트만 만났거든요 아 미친새끼야 나는 저 암마방 간적 없고 나는 저기 갔어 나 저기 그 겉마갔어 겉마 하하하하하하 겉마가와도 서비스되냐고 물어보셨어요?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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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하하하하 미친거 아니에요? 겉마갔는데 딱 말해줄게요 처음 푸는 얘기거든요 네 겉마를 갔어요 네네 근데 이제 그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 혹시 뭐 저 뭐야 사비스? 따비드? 막 이러더라고 하하하하 노 노 그래서 나 그러고 이제 그냥 나갔어요 예 예 얘기가 좀 이상하게 일파말파 전달이 돼가지고 좀 그런거지 예 근데 암마방 여자 다 대부분 닥쳐 이 시발새끼야 하하하하 야야 저기 저 링크 좀 주봐봐 어떤 링크요? 아니 그 인스타 링크 전 코트님은 엄마뼈랑 섹스하신거에요? 너는 죽는다 그러다가 하하하하 어? 어 잠깐만 내가 한번 볼게 아가씨들 대충 40대 50대도 돼? 닥쳐 이 개새끼야 하하하하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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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 근데 이거는 아니 근데 이거 어떻게 인스타그램 어떻게 들어가야되지? 아니 뭐야 이거 그 2828 1828 뭔데? 오케이 오케이 그냥 인사에 검색하면 나오던데 너 정준이야 이름이? 예 야 이름까지 까네 미친새끼 와 이 새끼 이거 진짜 빠꼬없는 새끼네 이거 와 진짜 레알 요 빠꼬 어 이럴게 없어요 사진 볼게 어 저런 새끼가 제일 무서운 새끼인데 그니까 진짜 무섭다 와 이 새끼 문신 야무지게 했네 아니 뭐 강아지 밖에 없는데 뭐 와 이 새끼 강아지랑 사진찍은거 문신 야무지게 했다 이거 문신 와 전신했어요 전신 문신했어? 예 얼마 들었어? 1700만원 들었어 아직 풀명함은 아니여가지고 와 너 여자친구 있냐? 어 여자친구는 있는데 어 헤어졌어요 아 나 존나 이해 안 가는게 생각없는 여자애들은 왜 이런 새끼들한테 환장하지? 예 얼굴이 되니까 아 아 아니야 얼굴 못생겨도 뭔가 좀 꺼렁꺼렁하고 지금 불량배 같은 애들이 인기가 많더라고 아 근육이 좀 있는데 일반 교도소 보다 소년혼이 더 빡세다고 들었는데 너 진짜 찐이구나 소년혼은 와 와 진짜 나 몰랐어 예 저 찐이에요 와 이 새끼 찐이네 제끼 진짜네 진짜네 아 아 아 아 아니 전신문신 사는 지역이 어디야 저 평택이요 어 나 평택 사는데 시바 어 너 평택 살아? 성탄 살아요 성탄 살아? 오 가깝네 아 근데 너는 근데 좀 뭔가 그 흠 소년에도 항상 써있잖아 그 갱생에 갱생을 하자고 갱생에 의지가 없냐? 아니 원래 갱생하려고 했는데 근데 막상 나오니까 또 사회가 좀 그렇더라구요 17살 처먹으면 사회가 그래 아니 근데 여기 그 기사에는 안산시로 적혀있는데 그럼 너 안산까지 가서 안산이랑 겁나 가까워요 아 그래요? 아 평택이랑 안산이랑 걔 가까운 아 그렇구나 뭘 죄송합니다 아 이 새끼 도라이네 시바 평택역에서 형사다르트 잡혔어요 아니 근데 와 기왕이면은 네 진짜 기왕 네가 그 길로 갈거라면 최고의 조폭이 돼봐 네 그럴라 어 사과 사과를 한치면 도둑이 되지가 악명높은 그런 조폭이 돼라 그니까 사과를 한치면 도둑이 되지만 왕으로 한치면 왕이 되잖아 주변에서 이런 얘기 해준 사람들 개 많았을텐데 네가 그 길로 가고 싶다는 거는 너 몸속 안에 흐르는 그 성분 자체가 범죄 성분이 많이 있는 거네 그쵸 범죄자로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범죄자로서 살고 싶은 그런 마음이 음 으악 아 근데 이런 새끼한테 안 당하려면은 뭘 조심해야 될까 그니까 딱 말할게 네 좀 좋은 동네에 살아야 돼 헣 이런 새끼랑 일단 물리적으로 마주치지 않으려면 아 아니요 린정 행군 좋고 뭔가 신도시 같은 데 살아야 돼 아 반만 살아야겠다 그래야 이런 새끼들이랑 마주칠 일 없어 아니 그냥 새벽에 이렇게 순댓고기라도 먹고 있는데 눈 마음이 찼다고 갑자기 뚝백이 날아가지고 막 그럴 수도 있잖아 아 안 마주치려면은 좋은 동네에 살아야 돼 돈 열심히 벌어가지고 아 고튼이 좀만 기다리세요 찾아갈게요 넌 찾아오잖아? 넌 롯데캐슬 아파트 경비원 아저씨들한테 곰봉받고 넌 쓰러져? 비용신아 어 너 아무것도 못해 저 좋은 암바빵 알아가지고 같이 가요 혼자 가 넘어가겠습니다 파워리프트 형님 채팅 좀 풀어주면 안돼요? 아 이게 부담스러워서 그런게 아니라 너무 한계로 너무 뽕 뽑았어 지금 약간 예 이거 솔직히 인정? 예 푸는거 어때요? 애들 채팅도 좀 치고 싶을텐데 이게 너무 약간 유의 유전 어 유전 무죄 무전 유죄 같은 느낌이야 예 풀게요 형님 예 여러분 풀게요 어 이게 맞는거 같아 예 예 아 아 아 아 아 아 아 일단 약발방은 시청자 수를 떠나갖고 나 혼자도 할 수 있어 죄송했습니다 욕해주세요 예 아 괜찮아 형님 근데 약발방은 시청자 수 랑 별로 그게 없어 아 그쵸 어 음 알았어 개동아 나 좀 지켜줘 응 와 용암 분출되듯 뛰어나오네 어 코트야 빨리 만개 채우자 게이드라 자 게이지 보이죠 여러분들 아 여러분들이 욕을 하면 안되는 이유가 오늘 최고의 후원 왕이세요 형님이 예 음 자 계속 진행하겠습니다 예 코트야 이제 숨 쉬죠 오케이 갈게요 흠흠 아 연결 뒤지게 안되네 아 아 그만 쫓아와 이 새끼들 왜 이렇게 오늘 많이 쫓아오지 썸녀 고백할건데 노래 알려줄뿐 뭔가 나를 지칭하는거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고 와 목소리 똑같아 아 진짜 맞아요 진짜 맞고 웃지마 근데 씨발 똑같은게 어쩔건데 목소리 전화 똑같네 아 잠깐만요 아니 방장님 하나 여쭤볼게요 아 저 씨발 위에 있는 새끼 존나 천박하게 쳐웃네 너 말이야 너 진짜요 아 진짜요 존나 비슷하다 아 비슷한게 아니라 진짜에요 근데 좀 그렇게 약간 사람 비웃듯이 웃지마세요 아 대박 오자마자 바로 휴점사당이거든요 안녕하세요 예예예 아 저기 방장님 예 아 저기 뭐야 그 썸녀한테 고백할건데 노래 알려줄 분이라고 되어있잖아요 예 이 방에 아 씨발 방관리 안한다 아니 누가 뭐라하는지 안 들려요 일단 방을 좀 비번 거는거 어때요 아 예 잠깐만요 예 내가 방에 와가지고 패권 잡고 휘두르는게 아니라 니들이 너무 예의가 없으세요 방에 계신분들아 계신분들아 네 아니 대화하고 있는데 중간에 막 잡소리 내고 막 미친새끼마냥 허허 이렇게 웃는데 죽이고 싶지 않겠어요 네 감사합니다 아니 방장님 네 닌 바로 위에 있는 사람 아는 사람이에요? 아니 모르겠는데요 저 새끼 강퇴하면 안돼요? 아가리하고 있을게요 되게 기분 나쁘네 네 조용히 하고 계신데 어 조용히 하고 있겠다고? 네 알겠습니다 예 아 저기 그 저 뭐야 썸녀한테 아이씨 썸 썸녀 썸녀한테 취중 취중 고백 불러주려고 하는데 아 답답하다 아 돈 주려고 그랬는데 진짜 존나 아깝다 나가야겠다 예 네 네 빙신새끼가 예 방관리 네 안녕하세요 거봐 방관리를 네가 안 하잖아 방장아 예 어 방관리 할 거예요? 예 예 예 예 예 아 내 컨셉 병신 같은데 너 왜 썸녀한테 고백하는 건 알겠는데 왜 스스로 찐따가 되려고 예 예 예 예 이지라라고 했어? 아니 아니 취중 고백 그거 좀 하려고 아 왜 말을 더듬어 취중 고백 이거 예 그쵸 여러분들 컨셉 빙신가 진짜 맞네 개찐따 컨셉 잡네 아니 취중 고백 가려고 하는데 아니 해보세요 해보세요 내가 딱 노래 노래 딱 지적해줄게 뭐하고 있었니 늦었지만 잠시 나올래 그렇게 나올래 하면 아무도 안 나오지 씨발라마 아 일단 좀 들어봐요 자신감 없이 노래를 그렇게 부르는데 볼목에 있는 정글짐에 앉아 있어 정글짐 뭐야 네? 정글짐 아니었나요? 아 새끼 또라이네 이거 정글짐에 앉아 있어 아 그래서 중고들 만나서 오랜만에 술을 좀 했는데 자꾸미 네 얼굴 떠올라 무작정 달려왔어 이만 모르겠니 재미없다 근데 콧박이가 판방인데 너무 창의력이 없어 이러니까 배제당하는 거야 팩트 맞죠 여러분들? 네 그럼 그리고 다시